지금 방포항으로 다시 와가지고 회덮밥 먹으러 왔습니다 회덮밥, 잔반찬, 고등어는 벌써 다 먹었어요 아버지랑 자 초장 15,000원짜리 회덮밥입니다 야 초장 너무 많이 먹는거 아니지? 아빠 초장 더 넣어 초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 회덮밥 와 회덮밥이 많이 들었다 회덮밥이 많이 들어갔네 여기서 회 포장하는데 4만원 밖에 안하던데 우럭 스키다시가 안 들어가면 야 바지락국물 아버지가 바지락국물 좋아하는데 국물 나왔어 와 잘 먹고 가겠습니다 방포항입니다 방포항 처음에 왔던데 다시 왔어요 방포항으로 아 대쩔다시가 보이시다 아